2월 출시될 신형티관 가격과 옵션 구성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내년 1월 판매 재개를 앞둔 가운데 일부 딜러들을 통해 신형티관의 가격과 일부 사양이 공개됐다. 티관은 총 5개 드림으로, 5인승 티관 4개 드림과 7인승 올스페이스 1개 드림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3000만원 후반에서 시작된다. 기본형 모델인 티관 20 TDI는 3000만원 후반에서 시작된다. 20 TDI 엔진과 7단 DSG 변속기가 조합되며 17인치 휠이 적용된다. LED 헤드램프, 직물 시트, 후방 카메라,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트래픽 짐어시스트, 스마트키가 기본이다. 티관 프리미엄은 4000만원 초반에서 시작된다. 티관 20 TDI 옵션에 추가로, 18인치 휠, 셀프 실링 타이어, 크롬 몰딩 범퍼, 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3존 에어컨, 패들 시프트,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식 트렁크가 추가된다. 티관 프레스티즈는 4000만원 중반에서 시작된다. 티관 프리미엄에 추가로 18인치 휠, 고급형 LED 헤드램프, 히팅 시트, 앞좌석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파노라마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카메라, 파크 어시스트, 스티어링 휠 열선이 추가된다. 티관 사모션 프레스티즈와 7인승 올스페이스 프레스티즈는 4000만원 후반에서 시작된다. 사모션 프레스티즈에는 추가로 19인치 휠과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사모션 4륜 구동이 추가되며, 올스페이스 프레스티즈에는 19인치 휠과 사모션이 적용된다. 그 밖에 가장 먼저 판매가 시작되는 아테온이 경우 5000만원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1월 아테온과 파사트 GT의 사전 계약과 3월 출고, 2월 티관과 올스페이스의 사전 계약과 5월 출고를 계획하고 있다.